대우조선 노조가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 투표까지 결심한 이유 노조원 방해로 배를 못 만들어 일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입니다. 화물연대는 지난달 화물차 운송 못하게 막았었죠. 택배노조원 괴롭힘에 점주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. 내 주장이 옳다면서 애꿎은 다른 사람 방해하는 거 불법이죠. 민노총에게 필요한 건 마침표 찍겠습니다. 불법 파업과 헤어질 결심 뉴스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